자, 이거 안 되겠다. 현란한 모습에 넋을 잃었다. 애들이 잘한다, 잘한다. 히히히히 현란한 모습에 지금 넋을 잃었다. 공은 내가 지워줄게 빡꾸났는데? 잠깐만 이것도 빡꾸났어 물짱한거 찾지를 못하겠는데? 잠깐만 이거 물짱한거 돌체 집중하는거야 돌체 돌체 집중하는거 손봐 몰카는 계속 뛰고 아무것도 하지말래 여러분 탁구를 못치겠는데요 왠지 어머님도 관심 가시는데 왠일로 일단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나 뜯어보자 나 뜯어보자 감심이 없어졌네 벌써 흐흐흐흐 나 뜯어보자 뱉어여 손이 좀 뱉어오니 마이세라 히히 무한 쥐도 꿈 갖고 있다 왜 여기있어? 이쪽이저 왓골 귀여워 뭐 괜히 위있다 왜 먹었대? 나한테 나한테 모카도 왔어 모카도 왔어 모카도 왔어 모카도 왔어 모카도 왔어 모카도 왔어 오오, 그리 됐다 아가씨 귀에 늘렸다 귀에 늘렸다 꼬마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